자, 커트만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 이게 지금 제가 세 번 줬는데 지금 두 번 걸렸어요 사실, 커트가 드라이브보다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커트도 1점, 드라이브도 1점이에요 근데, 바로 드라이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커트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부분 드라이브를 하게 될텐데 커트라는게, 동작도 짧고 뭔가, 공도 느리게 오고 그러니까, 되게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커트가 내가 생각할때는 제일 예민해요 탁구 기술중에서 제일 예민해요 왜냐면, 닿는 것도 빠르고 공이 내 앞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멀어져요 자, 일단 첫번째 공이 어떻게 맞나 봐봐요 자, 준비하자 자, 이게 걸렸어요 걸리지 않게 해봐요 그렇지 그렇게 신경을 계속 써줘야 돼요 기술적인 부분보다 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내려간거죠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라도 넘겨 넘어가야 돼요 그죠? 일단, 그래서 커트를 잘하려면 찍으려고 하면 안돼요 찍으려고 하면 할수록 공이 나가는 성질이 줄어들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스텝 스텝은 그렇게 오른발이 들어오는게 맞아요 자, 그렇지 다시 걸리면 안돼요 그래서 이 오른발을 선택을 잘해야 돼 얼마큼 들어가야되나 그렇죠? 대부분 커트를 걸릴때 보면 공은 여기 맞는데 내 몸이 앞으로 들어와서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이 오른발이 위치가 중요해요 자, 오른발 그렇지 그렇지 자, 이제 세 번째 공이 닿는 느낌을 자,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얘는 밀고 얘는 대봐요 그렇죠? 다요 안 다요? 그렇게 하면 회전이 먹는거에요 그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자 그거를 되게 섬세하게 한번 해봐요 섬세하게 그렇지 자, 섬세하게 그렇지 자, 우리가 드라이브도 그렇지만 드라이브를 묻히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커트도 사실 회전을 주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치는 기술이 아니란 말이에요 튕겨내는게 아니라 묻혀줘야 돼요 근데 그 느낌이 이렇게 닿는 느낌보다 이렇게 닿았을때 훨씬 더 묻혀주는 느낌이 잘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 닿을 때 이렇게 닿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힘 조절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 내려가는게 아니라 이렇게 닿아야죠 그렇지 지금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자, 힘 조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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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잘 들어가죠?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힘을 주는거야 옳지 됐죠? 알겠죠? 근데 대부분 커트를 회전을 줘서 보내는 것보다 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이렇게 미는 힘이 너무 쎈거에요 그렇죠? 우리가 쇼트를 매우잖아요 쇼트는 밀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하회전이 먹었는데도 이렇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티아가 더 걸린다고 딱 그렇지 세밀하게 예민하게 그렇지 또 예민하게 딱 그렇지 좀 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찍으라는 것은 더 힘을 팍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꾹 이렇게 꾹 묻혀주란 말이에요 그렇지 러버에 이렇게 손 닿는 느낌 자 옳지 딱 그렇지 오른발 그렇지 거리 잘 맞추고 그렇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들어오면서 잘 되죠 공이 이렇게 길게 올 때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자 준비해봐요 뒤로 물러나면서 받아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냥 모든 공을 다 이렇게 들어오면서 치면 이렇게 돼요 그게 아니라 공이 길다 그러면 내가 물러나서 물러나면서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커트를 할 때 보면 드라이브나 이런 기술을 할 때보다 더 많이 뛰어야 돼요 그렇지 왜 공이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커트를 하면서도 연습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느슨하게 하지 말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뒤로 물러나고 그 거리 맞추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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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닿았을 때 이렇게 걸릴 수 있게 다섯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지 오케이 지금도 쎘죠? 밑에서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길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힘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다리 움직임은 굉장히 좋아요